김오찌! 자 오늘 메뉴는 스파게티 두 개 물론 다른 맛입니다 누가 같은 맛을 두 개를 쳐먹어 한 개는 카레 베이스에 어이구 포카 두 개가 더 있네 네 명 쳐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 이거는 그냥 크림 치즈 오븐 정통의 간호 좀 더 내가 미국인이었으면 내가 지금 아메리칸이었으면 마드리즈 마드리즈 테이스팅 엄마의 맛 응 마드리즈 테이스팅 엄마의 맛 주셨다는 거야 엄마가 해주던 그 맛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내 주를 죄송합니다 피자를 즐길 수 스파게티 한 개 벌썩이었네요 예 여러분들 여기 아시죠 붙어있는 거 조금 먹어줘야 돼요 버리면 천벌받아요 예 음 됐어 다 됐어 강정구의 피자 생각 그 피자입니다 끄즈 약간 1.5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arrogant scream 보컬 포인트 포크 바꿉니다 이미 토마토 소스로 더럽혀졌어요 순백에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커리 베이스에 색깔부터가 좀 아뜨다 아뜨다 살아있네 아뜨다 아뜨다 너무 뜨거운데요 가요 크군 탱탱하군 형준 흐흑 맛을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3분 카레를 한 3배 정도 압축 맛을 3배 정도 압축시킨 걸 면에 비벼 먹는다 그냥 3분 카레에 라면사리 넣어서 먹어본 적 있으시죠 그 맛에 강화판입니다 무조건 맛있다는 거예요 3분 카레 라면 씨발 어메이징 음 너무 맛있는데 나는 피자로 먹을 때 오히려 스파게티를 도주하며 사이드맨으로 도주한다는 뜻이죠 발로윙 뭐 이런거 난 배만 나와서 흘리면 배에 떨어지는데 혁준이는 가슴도 나와서 가슴에 떨어지는구나 물티슈로 입 한 번 닦구요 한 번 빨구요 전 피클 안 먹어요 피클 저는 안 좋아해 오픈 제대로다 진짜 제대로다 파마산 그렇지 파마산 뿌려놓읍시다 자 딥핑소스 딥핑소스 딥핑소스를 피자에 찍어먹는 아니란 개새끼들이 있어 그런 개 나쁜 새끼들 비에 있는 자리에요 끝부분에 찍어먹는 겁니다 어디서 피할 못들이 어디서 피자에 찍어먹 끝부분에 찍어먹어야지 끝부분에 참관하고 아 뜨거 푸드레이퍼 푸드레이퍼 하는 이유를 알겠다 음식이 불쌍해 보이는 건 처음이다 핫소스 으아아아악 분출했다 심지어 음 으흠 음 할마리지야름 가만있어 이 대체 가만있어! 개같은 거.. 어디서 나한테 벗어나려고 개같은게.. 피자 만죽음을 택하겠다 가만있어 당신은 전체 피자 사라지게 했다. 당신은 마법사입니까? 야 혁준아 이거 2만원이다 한 번 더 시켜라. 더워보이는데 단추 좀 푸십시오. 혁준 피자를 꺼내며 받는 두판이었습니다. 내가 물 껴 익혀.